마이 스킨 워트 화이트 밀크 이즈 화이트 라이스 페이퍼 이즈 화이트 투 소 밀크 앤 라이스 페이퍼 캔 메이크 마이 스킨 화이트 마이 도브 이즈 화이트 내 영어가 점점 늘고 있어 안녕 헬로 따져 하옵 나는 케어보이 피아오민이야 조회수들 안녕 구독자들 안녕 오늘은 너희들에게 한국에서 하고 유명한 홈 스킨케어 DIY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 너희들은 음 맞아야 돼 오늘 스킨케어 준비물은 밀크와 라이스 페이퍼 이 정도로는 다 가지고 있지 다 처먹었냐 돼지들아 오케이 가이스 래쉬 고 우선 너희들의 얼굴을 세안하도록 하자 화장을 하고 있었다면 클렌징 폼으로 세안 그렇지 않다면 물로만 세안 근데 어차피 못생겼는데 화장은 왜 하는 거야 아 못생겼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구나 아 라이스 페이퍼를 얼굴에 붙이기 좋게 잘라주면 된다 쌀은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성분이 많고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라이스 페이퍼를 잘 모르면 구글링 해라 구글은 나한테 광고 줘야겠는데 다 잘랐으면 접시에다가 우유를 따라주자 우유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피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고 또한 피부를 하루종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이 접시에 우유를 따랐으면 마시죠 아 아니야 이 접시에 라이스 페이퍼를 담가주면 되는데 찬 우유였으면 1분 정도 담가주고 미지근한 우유였으면 담그자마자 바로 사용하면 된다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흐물흐물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 나는 찬 우유였으니까 1분 정도 담가주겠다 1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1분 동안 영상 틀어놓고 영상 길어지게 해서 조려줄 수 있는 게 더움된다?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담가놓은 라이스 페이퍼를 얼굴에 붙여주면 된다 우야 예뻐져라 나는 한 장 정도 사용했는데 너네들은 세 장 정도 사용해주면 된다 왜냐고? 너네들 얼굴 크잖아 머리가 망가지면 안되니까 이마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붙이게 되면 너네들도 엄청 쫀쫀하고 수분이 막 들어오는 그런 흡수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10분 동안 영상 틀어놓고 영상 길게 해서 조려줄 수 있는 거 가져간다 아니면 그냥 자 이렇게 10분에서 15분이 지났으면 라이스 페이퍼를 빼고 미운수로 마무리해주면 된다 너네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쫀득쫀득해진 느낌을 받을 것이고 촉촉하고 또 미백된 느낌도 많이 받을 것이다 자 어때 차이가 보이나? 이거 포토샵에서도 광고 들어오겠는걸? 장난이고 너희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쫀득쫀득하고 피부가 수분이 확 흡수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한 미백 효과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보도록 하자 이제부터 돈이 없는 너희들을 위해 한국에서 유명한 집에서 하는 DIY 홈 스킨케어 방법을 많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끝나기 전에 구독 눌러주고 구독 안 누르면 너네들은 피부가 평생 쓰레기이고 평생 솔로가 될 것이다 저번 영상에서 조회수가 6만에가 나왔는데 구독자가 2천명이 늘었다 그 말은 즉슨 나머지 5만 8천명은 피부가 쓰레기가 되고 평생 솔로라는 뜻이겠지 이거 이거 애기용품점들이 다 망하겠는데 다 솔로 돼가지고 애기도 평생 못 낳고 결혼식 뷔페도 사람이 없겠네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그냥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아라샹궈? 호시이지? 카레? 치킨?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할걸?